닮았니? 응? 선배 계십니다. 김수겸이라고 합니다. 당신 아들 닮았니? 어우 미안! 어우 미안! 어우 미안! 너무 무서웠어. 또 그린내가 난다 했더니 신청합니다. 맛있게 드시게 또 오세요. 남자로? 처음 말기까지 생겼더라. 왜 엄마도 남편이 없어가지고 너무... 야! 예, 제가 희수 엄만데요. 어? 네? 남편이 때렸죠? 남편이 때렸죠? 같이 복수하실래요? 같이 하시죠. 뭘 복수? 우리도 그러려고 만났잖아요. 이번에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고 오세요. 했어요. 격식. 무리운 일 없습니다. 제가 여기 왜 들어온지 아십니까? 복수. 뭔 복수를 뭘 어떻게 하겠다며. 각자의 원수들에게 복수해준 거야. 복수 피맛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겠네. 아이고. 풍변테라 불려. 아 뜨거워. 아우 더러워. 이 인간을 어떻게 족치지? 아우! 저도 좀 껴주세요. 뭘 껴? 복자클럽. 멤버는 여기 계신 세 분. 그리고 복수 대상은. 황 조억 조과 사모님 남편. 화이팅. 복자클럽 리더라면서요. 그렇네요.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? 그럼 이제 진짜로 시작해볼까요?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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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